한 번 더 제가 하는 거 있거든요 뉴거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카메라 보고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타이트 하트 카메라 한 번만 볼게요 앞에 보고 손 한 번만 흔들어 줄까요? 조금 더 밝게 활짝 걸쳐 좋습니다 네 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하는 거 있거든요 뉴거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카메라 보고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활짝 숙소 쌀국수 한번 더 잡 숙소 단독 단독 컷 왕매에도 괜찮으실까요? 정독은 단독 컷 아 그러세요 같이 찍으시면 되세요 네 한 10초 정도만 더 진행하고 가능하겠습니다. 되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첫 연기를 이렇게 잘해보자 해서 감독님도 이제 되게 믿음직스러워. 감사합니다.